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네 3명 너무 재밌어 아 아 아 아 아니 나는 그 중계진은 진짜 얼마나 칭찬했는지 한번 볼까 돈스파크님이랑 서티비님이 나를 칭찬 겁나 하길래 씨 나는 뭐 나 한 100? 한 400딜 넣었다고 진짜 꽉 막혔죠 내가 4배율 사는 거 뭘 봤다는 건데 왼쪽 다리 막혔고 오른쪽 다리 막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힘 꽉 줬어요 10명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 잡았고 반대쪽 반대쪽 오고 있죠 오재미티비도 오재미티비 4배율 아니 이걸 보고 참 나 야 잠깐만 타임 잠깐만 쓰는 거 저 처음 보는데요 사 4배율 쓰는 거 처음 보는데요 처음 보는데요 야 아 나 진짜 미친다 진짜 아 아 아 아니 아니 나는 이런 이런 치욕스러운 이런 치욕스러운 해설이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잡았고 반대쪽 반대쪽 오고 있죠 오재미티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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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내달라고? 다시 보내달라고? 다시 보내달라고? 아 나 배아파 지금 재미티비도? 오 재미티비도 4배율 쓰는 거 저 처음 보는 데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코드 팀 갑자기 너무 좋습니다 존나 영혼 없어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영혼이 영혼이 1도 없어 나 진짜 아 아 나 갑자기 열 받네 뭐가 좋은데요? 아 나 먹이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먹이는 거 아니냐? 내일 문어 먹방 갑니다 내일 문어 한 30만원씩 사가지고 문어 종류별로 살게요 문어 종류별로 사가지고 후라이팬이나 에어프라이기 그런데 안 하고 직화로 꼽겠습니다 직화 킬로 뜬 것도 칭찬한 거 봐줘 문어가 뭐라 했단 말이야 그래? 문어 먹방 또 가야되나? 자 킬로고 떴을 때 칭찬을 했어 요때로 요때 그래도プ luci 가 다른 지역에서 힘을 내주고 있네요 어 킬로고 떴어 내거 떴어 조사콜라 자리에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재미 tv 뭐랬길래 차로 두 명을 밀었을까요? 야 싸웠다 인마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문어 아 나 진짜 싸웠다 인마 문어 먹방 갑니다 내일 생방송 꼭 보세요 진짜 내가 좀 찾아오지 아 나 진짜 너희가 없어가지고 진짜 씨 아 잠깐만 아 얘는 해설지 왜 뽑혔지 문어가 손쪽다리에서 도전이 일어났어요 오십니다 재미TV 뭐랬길래 차로 두 명을 밀었을까요?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아 나 배아파 죽겠다니까 뭐 또 없나 소신발언 궁금해 소신발언 궁금해 소신발언 그게 내 지금 여기서 하는 목소리랑 중계진을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랑 좀 다르거든 그거 하면 가보자 아 좀 짜증나는데 삼코드팀과 인터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채팅 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했는데 너무 아쉽게 졌어요 그러니까요 아 저는 오늘 로시 선수가 정말 이 갈고 온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소감이 로시 선수를 조성한 게 바로 접니다 팀장 재미TV에 아 봤어요 아까 막 참 믿는 거 봤어요 저 네네 네 그렇죠 자 이제 소신발언 합니다 소신발언 소신발언 자체가 워낙 9포인트를 획득한 상태라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뭐 이긴 건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프리하게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패배가 나온 건 아닌가요? 그건 그렇긴 한데 솔직히 지금 민심을 조금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신발언 동의 구하지 않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긴 한데 솔직히 지금 민심을 조금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신발언 동의 구하지 않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당황했어 당황했어 문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요 잠시만요 야 문어 표정 자 손 손 야 손봐 야 손 손 손 손 올라왔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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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다시 보기 진짜 웃기나 아 이거 다시 보기 너무 웃긴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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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위 조절 아시죠 수위 조절 알겠습니다 수위 조절 알겠습니다 네네네 가족 간의 불화도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한종전에서 뭔가 중국팀이 가족 간의 불화들이 많아서 뭔가 문제들이 생긴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김치는 대한민국 것이라고 한마디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맞으니까 그거 맞죠 저 맞는 얘기죠 요건 맞지 문어 문어 표정 봤어? 어 다행이다 문어 표정 아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진짜 아 이건 뭐 맞지 이거 맞지 요건 맞지 석티비 표정 보라고? 왜 석티비 표정 어땠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쨌든 결론은 이번 한종전에서 뭔가 안돼 안돼 소심 발언 그건 그렇긴 한데 솔직히 지금 민심을 조금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지금 석티비 표정이 물음표 하나 둘 셋 그러다가 소심 발언 동의 구하지 않고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때 느낌표 땡 땡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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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기다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야 안돼 수위도도 아시죠? 예 수위도 눈 깜빡거리는 거 봤나? 야 잠깐만 안돼 안돼 수위도도 아시죠? 아 이거 진짜 배 아파 죽겠다 진짜 아 미쳤나 석티비 미쳤나 진짜 너무 웃기잖아 눈 또 깜빡거리는 거 김치는 대한민국 것이라고 한마디 한 번 아 안도해 한 손 안도해 한 손 다행이다 다행이다 5초 전이랑 그 전이랑 차이가 너무 심해 봐봐 이 표정 이 표정이랑 이거 석티비 이 표정이랑 이 표정이랑 이 표정이랑 이 사람 표정 고등어 고등어 표정 봐 아 다행이다 아니 미치겠다 진짜 아 나 배 아파 나 배 아파 네 그럼요 뭐 사실 졌지만 급하게 주제를 돌려 한 가지 네 말씀하시죠 한 가지 어머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아 이 새끼가 또 무슨 무슨 말을 하려고 아 이 새끼 또 시작이네 끝난 거 아니었어? 끝난 거 아니었어? 아니 진짜 내가 뭔 말했지 한 가지라고 뭔 말했지 그 다른 팀이 유에이지를 타고 유에이지를 타고 유에이 로시 옆을 지나가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 아 얘네 세 명 너무 재밌어 아 게임이야기다 다행이다 소신발언 아니구나 안도 안도해 진짜 미치겠다 아 배잡았다 진짜 배잡았다 진짜 아니 그러니까 또 뭐 없나 해설 너무 재밌는데 이거 김블루 형님 죽는 거 한번 보러 갈까 그럴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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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다까만 동다까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말이 뭐야 형 영상을 끝까지 봤다는 말 아이가 맞나 아이가 그러면 좀 약간 재밌었으니까 뭔가 끝까지 봤겠지 그러면은 좀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 좀 눌러주면 얼마나 좋노 기분이 좋노 금방님이 하늘을 찌른다 하늘을 찔러 빨리 눌러라 인마 형 안 그럴 거 같단다